이것은 너희가 살던 곳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것이란다. 우리지의 마법소서? 첫 번째 모험에 온 것을 환영한다. 모든 소형을 들어주는 마법사를 찾아가서 소환을 부른다. 유정아들 왜 납치됐어? 인생을 살리고 싶지 않나? 뭐야? 대박! 살아자라 왕콕하라! 뭐야 잠깐만! 레이스 스타트! 여기가 어디지? 어디 어디야? 우리 방금 전까지 주사한 여자였잖아. 누군가가 우리를 이 알 수 없는 미지의 공간으로 들여다둔 것 같아. 이 나무 어디서 많이 본 나무 같은데? 이 나무 알지? 소나무야. 이 캡슐은 뭐지? 다른 세계에서 온 아이들에게. 이곳은 너희가 살던 곳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란다. 너희의 힘만 하면 절대 다시 돌아갈 수 없지. 방법은 딱 하나.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마법사를 찾아가서 소환을 부른데. 지혜가 부족한 허수아비. 심장이 없는 양철 나뭇대. 용기가 없는 사자를 만나서 마법사를 찾아거려. 그럼 너희가 원하는 소원을 이을 수 있다. 오지의 마법사. 오지의 마법사. 그럼 유정이 네가 부르지? 오빠는. 자, 가자. 오빠가 너무 빨리 달려서 무섭지 않지? 유정아? 오빠가 너무 빨리 달려서 무섭지 않지? 너무 과속하고 있네, 오빠? 저쪽에 수고가 있는 것 같아. 도로시아 오빠는 함께 모험을 할 런닝맨 원정대 친구들을 찾아 떠났어요. 오지의 마법사. 이게 저 오지의 마법사. 이거랑 많이 다른데요. 이거 저 난로 근처에를 못 가요. 게리야. 너 저기 양봉하러 여기 온 것 같아. 어? 게리야. 야, 이거 뭐야. 아, 작아요. 아, 얘. 얘 진짜 힙합하는 애예요. 얘, 이런 애가 아니야. 진짜. 월요일, 화요일은 정말 매일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멋있다, 게리야. 깔대기를, 깔대기를 쓰고 왔구나. 괜찮아요? 어, 괜찮은데? 어, 뭐야. 이 열차. 어? 어, 뭐야. 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 쌍청목은 아니에요, 제가? 누가 계셔? 누구야? 누구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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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